3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나요 8시 13분이죠 시계가 조금 시간이 잘못됐네요 저희 정치자 한 분께서 시계를 보내주셨어요 시계를 시계를 보내주셨는데 제보한다고 그 유명한 박근혜 시계입니다 박근혜 시계 금장시계입니다 금장시계 블링블링 하니까 좋긴 하네요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희는 각종 권력형 비리 채권 채무 관계 제보 받는 순수막 방송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계 이런 거 제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랑과 우정 싸이 그리고 답답한 가족 얘기 가족 얘기 다 여기서 담아드립니다 음악적으로 고찰해서 음악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아시죠 노잼골뱅이 tbs.seoul.kr 노잼골뱅이 tbs.seoul.kr 문자는 샵 0951 50원듭니다 여기는 tbs 앱은 무료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tbs FM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해서 현진영씨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고 음악적으로 나누는 시간 시간 갖겠습니다 아 feasible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